아그라바 왕국에 사는 존도둑 알라딘은 우연히 공고를 탈출한 제스민 공주를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알라딘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마법사 자파 에게소가 마법 램프를 찾아 나섰다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램프 속 지니를 만나게 되고 제스민 공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지니에게 자신을 왕자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이 장면 대화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그레이 에리아 배워보겠습니다. 그레이 에리아 회색 회색 영역? 회색이 흑도 백도 아닌 모호한 색인 것처럼 그레이 에리아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 혹은 애매모호한 점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왕자를 만들어줘. Make me a prince 라는 말에는 즉 그냥 왕자를 만들어줘 라고만 말하면 여러 해석이 가능해 애매모호하게 들려 라는 뜻이 되겠죠? 알라딘은 지니의 힘을 빌려 왕자로 변신해 제스민에게 청혼하려 하지만 공주를 속인 것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던 도중 마법사 자파의 회방으로 알라딘은 예상치 못한 모험에 직면하며 참된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데요. 오늘의 표현 그레이 에리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ey, can you make me a prince? There is a lot of gray area in make me a prince. I can just make you a prince. Oh, no. Y'all see my palace? You look like a prince on the outside. But I didn't change anything on the inside. Gray area. 이도저도 아닌 상황 혹은 애매모호한 점.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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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